네, 오늘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5명의 전문가 모두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는 반도체 및 2차전지 관련주 주목하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지규 대표, 베스트엘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욱 차장, 현대제철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한신기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정식 이사님, 2430 회복이 됐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다행스럽게 전일 페닉셀의 모습을 좀 뒤로 하고 2400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회복하는 와중에 외국인도 같이 매수를 해줬다면 좀 더 상승도 컸고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왔을 텐데 그런 모습이 좀 아니었다는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이 페닉셀을 좀 멈췄다는 부분들, 시장이 사실은 2400 아래에서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이긴 하거든요. 2400 정도 본다라면 12개월 예상 PER로 봤을 때 코스피가 8배 초반 정도 수준입니다. 10년 평균이 9.6배 정도라는 걸 봤을 때 보통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때 10배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한 9배 정도만 돼도 굉장히 저평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9배도 훨씬 더 내려왔죠. 8배 정도 수준입니다. 분명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큰 게 확실한데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광범위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페닉셀로 작용을 하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들까지도 이제는 매도를 하면서 매도세가 나왔지만 외국인의 매도를 모두 덮고도 남을 만큼 강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상승한 부분이 미국 시장 상승의 일부분을 선 반영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미국 시장보다는 좀 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2400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을 확인을 했습니다. 2400이 순간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깨질 수는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원할 수 있다는 점. 장중에 복원하거나 하루 만에 복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페닉셀에도 불구하고 2400은 지켜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7월을 금리 인상 75BP를 시장에선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 사실은 지지선 봤을 때 한 2650 정도 지지선 하다가 다시 2600 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떨어질 줄로 시장은 예상을 했었는데 2600 지지선에서 2400 지지선까지 200포인트가 지지선이 한 번에 떨어지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200포인트의 하락 지지선이 200포인트나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6월과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이 대부분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금리 인상 75BP에 대해서는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이 이슈가 또 나오겠죠. 7월 FOMC 앞두고 또 75BP 얘기하면서 시장은 또 움직일 수 있겠지만 2400은 그래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시장이 이제는 이성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환율에 있어서도 크게 부담은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도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국내 등지의 시가층의 최상위 종목이면서 기술조에 속해 있었던 반도체, 2차전지 이런 부분들 관심 가지시면서 대부분의 기술조들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만큼 강력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상을 찾아가는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패닉스를 멈추면서 2400선을 지켜낸 것을 의미 있게 보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상승을 예상을 하지만 상승폭은 어제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좀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약대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닌지 어제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성공한 모습인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증시라든지, 미 증시라든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5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기술적으로 살짝 넘겨놨는데, 뭐, 아주 좋다.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부터 2차 반등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올라간다라고 할 만큼의 모멘텀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저점은 다져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서,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이 들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휘뜨릴 만큼 우리 시장이 고평가 상태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따지면 명백한 저평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투심의 악화로 인해서 지수 자체나 종목 자체는 조금씩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보자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 시장에서 뭐 테슬라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전혀 상대적으로, 그동안 강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어제 조정을 좀 받은 것인데, 오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같은 기술주들 강세의 흐름이 예상이 되고, 좀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어떻게 보던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쨌든 정배열에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UAM이라고 하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 2025년도까지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고, 뭐 2040년도까지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을 하겠다 한다고 하는데, 뭐 최근에 현대차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최근 증시 약대로 인해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정배열 구간에 놓여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을 주겠지만, 정배열에 놓여져 있는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우량한 종목들, 좀 미들 구석이 있는 종목들, 성장성 있고 안정성 있는 종목들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접근한 다음에 최근에 종목들 좋은 것들 좀 나오죠. 어제 오늘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UAM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주와 반도체 관련주는 긴 호흡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UAM 관련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기사님.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반도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올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타투 종목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죠. 기수의 하락에 속절없이 좀 당했었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물론 반도체는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하반기 우려감이 있다, 경기 침체가 되었을 때 반도체 수요도 많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우려감은 작년 하반기에도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22년도 연초가 되면 반도체 수요 당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고, 좋지 않은 그런 시황이 펼쳐지면서 가격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우려감을 종식시킬 만큼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기수에 대한 하락 때문에 좀 많이 피해를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이 되었을 때는 가장 먼저 반도체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분기 영업이 15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연간으로 60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PER 한 8배 조금 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대장주인 삼성전자 움직인다면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반도체 장비 조절까지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국에서 테슬라가 급등을 했죠. 앨런 머스크의 발언,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잘 팔리는구나, 굉장히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까지도 잘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가로도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보면 2차 전지 관련한 대장주들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있거든요. 시장 많이 하락을 해도 상당히 잘 버티는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때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 주 관심 업종,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기 대표께서는 아까 투자 전략을 언급하실 때 UAM 관련 주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로 가름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